플리어 열화상 카메라 건물 진단 전문가들은 건물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찾는 데는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카메라는 50년 이상 설계 제작된 것입니다. 구형에 비해 작고 사용이 간편하며 화질도 크게 향상됐습니다. 저교선 기술의 선두주자인 플리어가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플리어 C2는 세계 최초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초소형 열화상 카메라입니다.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서 숨어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. 종전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열 손실을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지붕 내부에 있는 결함, 그리고 벽 속에 있는 배관, 소량의 누수도 조기에 검출, 난방 개통과 공기순환 검사, 과열된 전기부품, 전선 등등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및 실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C2는 건물 진단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. 터치스크린으로 카메라 조작은 물론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. 플리어의 특허인 MSX 기술은 열화상의 실화상의 디테일을 추가하여 정확한 위치를 보여줍니다. 내장 작업 등 및 플래시, 라디오 매트릭 JPG 이미지를 쉽게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C2는 강력한 휴대용 장비입니다. 강력한 성능으로 귀화의 사업을 더욱 성공시킬 것입니다. 플리어 C2 자원의 등록을 전환합니다. 산업을 도움이기 시작된 강력한 성능으로 귀화의 사업을 더욱 성공시킬 것입니다. 그러니깐 창비는 볼 수 있습니다. 창비는 엄만덩을의 경험이 필요하여 hosts을 이용합니다.